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다음 달 6일 제주동산교회에서 105회기 제1차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예장합동 통일준비위원회는 오늘 임원회를 열고 평화통일기도회와 통일신학심포지엄 등 주요 사업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예장합동 김기성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주제 아래 제주도에서 기도회를 시작해 기도회 열기를 백두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105회기 제2차 평화통일기도회는 내년 1월 중에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판문점 교회에서 가질 예정입니다.